경상북도가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지난 5월부터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입지 선정을 의뢰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 도는 동해안 발전본부의 고유 기능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공정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